안녕하세요 네 2021년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인사관리 기출문제 좀 확인하도록 할 거고 역시나 전체적인 얘기 잠깐 좀 말씀드리고 문제들 좀 확인해 보면요 일단 인사관리는 전체적으로 좀 평이 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문제 1번 고성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좀 걸리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6번 문제가 좀 생소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6번 문제는 역시나 이제 생소한게 맞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 고성과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는요 그 2011년인가 2000 아 2000 아 맞네 2011년에 2012년 그때쯤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 제가 그 심화과정 하면서 기출문제 쭉 훑어드리면서 그때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그 고성과냐 고몰입이냐 뭐 표현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고성과 시스템 또는 고몰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2011년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1년인가 2012년도 그때에 한번 출제된 문제였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셨어도 문제 1번은 쓰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제 1번 얘기하는 거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개념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하여 논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역시나 답안상으로 써야 되는 내용 다 정해주고 있죠 제일 첫 번째 뭐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단 지목 쓰면 고성과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개념적인 측면을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그 개념이라고 했을 때 고성과 시스템, 고성과 작업 시스템 또는 고몰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뭔가 성과를 높이 내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을 우리는 고성과 시스템 또는 고성과 작업 시스템 또는 고몰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답안 가지고 잠깐만 좀 확인해 보시면 조직 내 인적 자원을 핵심 역량화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된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조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자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 기술 그리고 조직 구조를 올바르게 조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조합한다는 것이 상호 유기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갈 거예요 즉 작업 방식이 혁신과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각종 정보, 기능, 인센티브, 책임을 제공하는 경영 시스템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 가지고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뭐였냐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그 구성 요소 제목 잡아서 쓴 다음에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쪽도 채점 포인트라는 관점으로 끌고 가면 일단 그 구성 요소가 제목으로 잡혀져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제가 짬짬이 반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채점 위원들 생각보다 시간 없으세요 바쁘세요 바쁘세요 그래서 일단 제목이 맞게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뒤에 설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가지고 급하게 채점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 구성 요소에 대한 제목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시는 거고 어떠한 것들이 되냐면 조직 구조에 대한 구성 요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무 설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보상 제도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 구성 요소에 대한 이 목차 잡아 놓은 다음에 각각에 대한 설명들은 역시 용언을 맞게끔 쓰시면 되세요 그게 이탈되지 않으면 감점 포인트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구성 요소들을 열거한 다음에 예시사반처럼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들 간단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구성 요소들을 열거해서 목차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직 구조 직무 설계 인적 자원 보상 제도 정보 시스템이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요구사항이 바로 뭐냐면 이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농담으로 듣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좋은 얘기 쓰시면 돼요 뭔가 당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성과를 높였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라는 거 중심으로 그냥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예시사반상으로는 그렇다고 그냥 모든 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거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것이 첫 번째 효과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은 이직률이 효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에 의 유연한 적응 또는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꼭 이거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긍정적인 입장에서 성과가 높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 답안상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하시면 문제 1번에 대한 전체적인 답안 작성에 대한 구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시나 가장 핵심적인 키는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얼마나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이게 1번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 1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문제 6번을 제외하면 크게 어렵거나 하는 내용들은 아니었는데요 문제 2번 보시면 효과적인 인사평가 시스템의 기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 인사평가 시스템의 기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 될 텐데요 역시 어떤 측면으로 끌고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인사평가 시스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평가의 구성 요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인사평가의 구성 요건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답안 작성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30점짜리 문제니까 답안 작성 한번 시작해보는 거죠 의란 제목 가지고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인사평가 시스템이니까 간단하게 인사평가에 대한 개념 작성하신 다음에 문제 재활용해서 문제 제기하는 형태로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이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사평가 시스템의 기준을 구성 요건으로 한다는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 놓으시면 뒤에 구성 요건 쓰기가 한결 매끄럽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단 의의적인 측면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구성 요건 크게 4가지 여러분들 정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4가지가 바로 뭐였을 거냐면 타당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실용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4개를 소 제목으로 잡은 다음에 뒤에다 뭔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내용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두 가지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일단 타당성이 뭔지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작성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뭘까요 이 타당성을 증대시키는 방안들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뢰성도 마찬가지 신뢰성도 마찬가지 수용성도 마찬가지 실용성도 마찬가지 그 내용들 중심으로 채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타당성에 대한 개념 먼저 보시면 타당성 뭘 의미할 거고 목적에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타당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크게 두 가지 정도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목적별 평가와 피평가자 집단의 세분화 같은 것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반복시행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역시나 이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을 말씀드렸냐면 일단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를 공개해 주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제도 마지막으로 평가자 교육과 같은 것들이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용하는 거니까 피평가자가 인사평가의 과정이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피평가자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능력 개발형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평가제도를 개발할 때 종업원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개념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면 비용 편익 분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쓰시면 되고요 이러한 실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비용 편익 분석이니까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에 대한 의의적인 측면과 증대 방안에 대한 내용들 답안상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작성하시면 문제 2번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인 답안 작성 범위 정리되는 거고 다음 문제 3번 직무 분석의 절차와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딱 쓸 것 정해지고 있네요 일단 직무 분석의 절차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맞춰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직무 분석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배경 정보를 수집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경 정보가 수집되고 나면 이제 분석 대상 직무를 선정해 주고요 분석 대상 직무가 선정되고 나면 해당 직무에 대한 수집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수집이 되고 나면 그 수집된 결과를 보관하기 위해서 문서들을 작성하는데 그 문서가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문서와 직무 명세서라고 이야기하는 문서가 있는 거고 그 두 문서를 작성하는 순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서가 바로 직무 분석의 절차가 되는 거고 이 순서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문제 3번에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이 바로 뭐냐면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역시 이미 다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경험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관찰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면접법과 질문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물론 뭐 중요사건 기록법 작업일지 기록법에서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뭐 그냥 요정도 면접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차피 문제상으로 뭐 개수 이런 거 제한이 딱 정해준 거 아니니까 한 요정도 요정도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험법,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실 때 어떻게 작성하라고 계속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뭐 그냥 어떤 제한 없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방법들에 대해서 뭐 작성하자고요 그 방법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들을 작성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는 완벽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뭐 뒤에다 붙여가자고 각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들을 붙여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이란 관점에서 경험법,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에 대해서 개념적인 설명과 각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들 서술에 가시면 되는 거고 역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요건 예시다반 통해서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문제 3번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의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 3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직무급과 직무급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 답안 작성하시면 딱 심플하죠 그냥 직무급과 직무급에 대한 개념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직무급과 직능급을 얘기할 때 직무급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직능급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직무급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에 따른 임금이요? 직무급의 가치에 따른 임금체계라고 해서 이 직무의 가치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직능급을 작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될까요? 직능이니까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급이라는 것은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임금체계 직능급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결정되는 임금체계라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달랑 그렇게 문장 하나씩만 쓸 수 없으니까 살을 조금 붙여서 가시는 형태가 될 거고 역시 살을 붙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린 예시답안처럼 개념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살을 쭉 붙여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답안들을 쓰시는 관점이라면 그렇게 개념적인 측면으로 살을 붙이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이 직무급과 직능급에 대해서 개념적인 설명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 뒤다가 이러한 직무급과 직능급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을 붙이셔도 상관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가장 수월한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문제 4번 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 4번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에 문제 5번 보시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설명하고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와 비교하여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 물음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이 답안지에 들어가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측면을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일단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개념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역시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영 전략과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결합되어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경영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합하여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인적 자원 관리를 염두에 두고 경영 전략을 형성하고 경영 전략을 염두에 두고 인적 자원 관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일단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성해야 되는 것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예시 답안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기능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 조직 또는 기업 전체의 전략적 수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기능 중심이고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 기업 전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이 외부 환경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이쪽이 외부 환경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떠한 측면을 가지고 있냐면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그 인적 자원을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차이점이라는 관점에서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말 그대로 기업 전체, 조직 전체의 전략적인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내용들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마지막 문제 6번 보시는 거고 얘가 조금 생소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종업원 지원 프로그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만약에 생소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일단 답안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 종업원 지원이라는 거 물어 뜯어서 이것저것 좀 쓰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또 그렇게 쓰시고 나시면 예시 답안 드리고 있는데 그 예시 답안과 크게 내용상으로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전에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개념이었다면 그냥 종업원 지원과 관련해서 뭐가 가능할까 라는 것들을 좀 열고 하셨으면 생각보다 또 감점폭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예시 답안 가지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예외관리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예시 답안 드리고 있는 거고 첫 번째가 종업원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랬을 때 먼저 종업원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상상의 나라를 펴셨으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니까요 물론 조금 가다듬어 놓고 있는 거긴 한데 직무 관련 상담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과정 양립 관련 상담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가 일반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대 효과라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나눠서 답안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기업 차원에서의 기대 효과와 종업원 차원에서의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 여기에 국한된 문제를 떠나서 인적 자원 관리, 인사 관리 쭉 하시다 보면 기대 효과라는 거 이야기할 때 기업과 종업원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자주 보셨을 겁니다 공부하실 때 보셨을 거고 역시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예시 답안 보시게 되면 기업 차원에서의 기대 효과는 종업원의 사기가 증진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두 번째, 근로자들의 상담 및 고충 처리를 통해 이직과 퇴직이 감소한다 세 번째, 안정된 노동력 관리가 가능하다 네 번째, 의료비, 근무 지연, 직장 폭력 등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 차원에서의 기대 효과 보시게 되면 종업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종업원 고충과 스트레스가 최소화될 수 있다 두 번째, 동기부여 측면에서 직무와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진다 세 번째, 종업원의 자신감을 고치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정도 내용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 문제 6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2021년 경영지도 3, 인사관리 2차 시험 기출문제 다 정리하셨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